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성식입니다. 우리는 스티브 잡스라는 위대한 기업가를 기억합니다. 그가 죽은지 이제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스티브 잡스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도했습니다. 아주 괴팍한 성격에 어떻게 보면 그다지 잘 지내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이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어떤 여성은 유리창에 립스틱으로 고마워 스티브 이렇게 쓰기도 해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기업인에게 고맙다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물건, 그 물건을 만든 기업인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는가요? 돈을 지불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여러가지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나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쓸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다. 그는 참으로 열심히 좋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아이폰을 만들면서 아이폰 뒷면을 열어야만 볼 수 있는 선의 배선을 신경을 쓰니까 엔지니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고객들은 이 배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자 스티브 잡스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눈에는 보이거든. 그 정도로 제품에 보이지 않는 측면에까지 완벽할 만큼 신경을 쓴 기업인 스티브 잡스가 죽자 애플의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그가 없는 애플은 위험하다고 본 것이죠. 최근 애플이 주가가 하루에 40조가 증발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마 어쩌면 스티브 잡스를 그리워해야 할 때가 다시 온지도 모릅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에 졸업식의 연설을 하러 가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말 감동적인 연설로 요즘 자주 거론되는 명연설입니다. 만약 저의 자식이 저한테 와서 어떤 길을 가겠다, 어떤 일을 하겠다 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한다면 저는 솔직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 내면의 소리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쯤 되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 스티브 잡스조차 많은 제품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애플의 역사를 보면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천재, 혁신과도 실패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아닌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도대체 그 내면의 목소리는 뭘까요? 스티브 잡스의 내면의 목소리와는 다른 어쩌면 오랜 기간 동안 내 욕심이 차곡차곡 쌓인 욕심의 소리에 불과하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욕심은 오랜 기간을 거치면 마음속에 능히 내면의 소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 비슷한 말도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모든 해답은 내 안에 있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100%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한테 와서 혹은 여러분이 나이가 먹어서 자식을 갖게 될 때 그 자식이 여러분한테 와서 자기 자신을 믿겠다. 자기 안에 있는 해답대로 하겠다. 모든 것은 자기한테 달려있다라고 말하면 과연 부모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저는 부모된 입장에서 지나친 걱정을 하는 그러한 자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아본 바에 의하면 도대체 나의 내면의 목소리 글쎄요. 저의 고등학교 시절 참 저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학교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 내면의 목소리라는 게 뭐였을까요? 물론 저는 제가 많은 것을 결정했지만 간절히 목말라 했고 그리고 내 내면의 목소리라는 건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오랫동안 소망해왔던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매우 위험한 것들도 많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행착오도 겪었고 그때 내면의 목소리보다는 보다 더 치우치지 않고 많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남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나를 지도해줄 멘토 같은 사람이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라는 것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뒤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해답이 내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답은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해답을 밖에서 끌어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고 최종 판단하는 것은 나였지만 내면에 솟아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라는 게 얼마나 위험했다는 것을 지금 저는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항상 내면의 목소리대로 사는 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수록 더욱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삽니다. 저는 자기란 그다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로부터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실체도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나라는 것은 없다. 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주인이 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기의 주인, 즉 삶의 주인이라는 말 내가 삶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말 물론 남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는 뜻으로는 의미 있지만 저는 주인이라는 말 저는 주인이라는 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이 깃들게 되면 우리는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극단으로 가기 쉽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나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소유의 개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소유는 필연적으로 집착이 따르고 끝내 나의 욕망과 본능에 빠져듭니다. 결국 나의 주인이란 결국 내 욕망의 주인인 셈입니다. 욕망이 주인이 되는 것 그거 오히려 욕망을 충족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정말 욕망을 충족하고 싶다면 욕망에 말려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욕망의 주인이 되면 더 깊게 빠져듭니다. 그래서 저는 욕망의 주인이 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관찰자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제3자가 보듯이 자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윤성식입니다. 제가 저를 볼 때 마치 딴 사람이 저를 보듯이 즉 윤성식 너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얼굴이 빨개지네 그러니까 전화를 받을 때 음성이 떨리는 거지 너 지금 기가 죽어 있구나 음성도 많이 가라앉았네 그러니까 기가 죽어서 이런 좋은 기회를 괜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라고 관찰하는 것이 주인이 되는 것보다 저는 자신의 욕망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되려고 하면 욕망과 집착의 덫에 빠져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의 실수를 범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관찰자가 되면 욕망이 일어나는 것과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욕망을 관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나라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만 잘못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도 잘못 봅니다. 즉 세상을 나와 분리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관점에서 나의 좋아하는 방식으로 나의 싫어하는 방식으로 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보면 나도 잘못 보지만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나라는 게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잘못 보이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유명한 일체 유심조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즉 주인이 되면 욕망과 집착이 뒤범벅이 돼서 이 세상도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먼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부터 중단하고 나의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관찰자가 돼서 나를 떠나서 나를 제삼자로서 보게 되면 세상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나를 보면 우리는 물 흐르듯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최선을 다함에 있어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외부 상황에 일일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일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일 자체를 즐기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관찰자에게 주어진 평범하지만 당연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담 출판사에서 펴낸 사막을 건너야 서론이 온다 라는 책 중에서 제1부 나는 과연 나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 중에서 세 번째 주제인 마치 제3자처럼 스스로를 관찰하라 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성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